안녕하세요. 반입니다. 네, 오늘 라오스로 가기 위해서 이제 짐을 이렇게 챙겨서 나왔고 먼저 오토바이 반납한 뒤에 그다음에 치앙콩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치앙콩으로 가는 버스가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가 3시까지 이제 시간당 한 대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토바이 반납한 뒤에 밥을 간단하게 근처에서 먹고 버스터미널로 가가지고 치앙콩 간에 로컬 버스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가서 봐야겠죠. 그러면 오토바이부터 반납하고 밥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반납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수제버거집을 찾아서 밥을 먹지 않을까 싶은데 뭐 아니면 다른 게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수제버거는 막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그러니 근데 돼지 수제버거로 주문을 했고 커피도 한 번 바로 버스커리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한 120밭 내외에서 이제 소 버거는 한 200밭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커피도 50백 정도. 커피도 50백 정도 Everest. 네. 네.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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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랑 커피 가격은 179밭입니다. 따로 처지는 안불네요. 그러면 지금 11시가 조금 덜 됐거든요. 11시 버스를 타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버스 없으면 좀 기다려다가 12시 버스를 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치앙콩? 치앙콩? 라오? 네, 라오에 가고 싶어요 11.30km 11.30km 오케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원래는 70밧인데 보더까지 들여주시면 110밧에 가진다 하더라구요 안그래도 치앙콩 도착해가지고 툭툭히 타고 보더까지 가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120반내도 일단 차에 폈습니다 11시 반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가보도록 할게요 한 3시간 정도 소요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는 방콕처럼 로컬 버스네요 이렇게 창문이 없어요 위에 이렇게 선풍기 있어가지고 일단 켜줄 수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버스 출발하면 다시 영상 찍고 나갈게요 확인쟅 확인쟅 확인 와 배지 오덕까지 128시락 치앙콩에 보도를 내려주시네요. 근데 저는 일단 생각을 해보니까 라오스에서 견일 찾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저기 치앙콩 시내로 가서 그 캐즈 바트를 인출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보도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치앙콩 로컬 버스 터미널에 도착을 하고 한 600m 거리 앞에 있는 카시코뱅프로 걷고 있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먼저 돈을 찾아오는 건데 그리고 이게 웃긴게 보도까지 120밭이라 그래놓고 70밭에 타신 분들도 다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치앙콩 보도까지 가시는 분이라면 70밭만 내고 네 먼저 들리는 보도에 그냥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20밭을 냈었는데 네 다시 50밭 달라고 하니까 주시더라고요. 도착하고 더 멀리 오는 데 더 저렴한 게 이게 좀 웃깁니다. 이게 라오스에서도 EXK로 돈을 뽑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라오스에서는 EXK를 못 쓰더라고요. 와 멍청해서 네 손발이 조금 고생하는 느낌입니다. 네 뭐 어찌됐건 네 치앙콩 여기 카시콘뱅크 가가지고 돈을 찾은 다음에 라오스 보도로 뭐 그래픽이나 아니면 스크립하고 가가지고 라오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를 찾고 이제 프리카고 보도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프리카고 저까지 오고 한다고 할게요. 공항에 televis다 네 보도에 도착을 했고 이게 프레사이에서 회사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프레사이에서 루왕쿠라봉 가는 막차가 5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넘어가보고 안되면 후회사인가 회사인가 거기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에 그럼 프로방을 가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돈깁으로 조금 바꾸고 그 다음에 보도품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태국 출국이미그레이션을 끝냈고 이제 라오스 보도로 가가지고 입국이미그레이션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고 뒤에 보이시네요 버스티켓은 28이네요 바로 앞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좀 기다렸다가 라오스 보도로 가보도록 할게요 라오스 보도에 있는 접종확인서를 체크를 하네요 그러면 지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내셔널 버스터미널까지는 한 10km 정도 떨어져있다고 하는데 툭툭기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진짜 애매하네요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툭툭 타고 인터내셔널 버스터미널로 갑니다 한 10km 정도 떨어져있고 200백 버터 부르네요 혼자 가면 200백이고 우리 가면 100백 100백 해가지고 어떻게든 200백 맞춰서 가는 것 같습니다 5시 반에 막찬데 무항프라방 가는게 한 1시간도 안남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포 없으면 포에서 하루 자고 내일 무항프라방으로 출발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버스터미널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버스터미널 도착했습니다 가서 버스 있는지부터 일단 하러 가야 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루항프라방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버스터미널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내일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이 호스트를 취소하고 하루는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 8시 반에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무항프라방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2시간 걸리는데 아침차가 아니면 다 이제 새벽이나 뭐 이렇게 도착을 해가지고 시간이 되게 애매할 것 같네요 그러면 네 일단 표로 티켓팅을 해놓고 지금 근처에 이제 잘만한 곳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출발하는 티켓은 구매를 했습니다 요렇게 생겼네요 제일 중요한 유신 카드를 먼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금 뭐 예약 걸어놨던 호스텔도 취소를 하고 여기 굉장히 호스텔도 찾아보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라오스 찾아봤는데 라오스의 촌 느낌은 되게 어.. 촌이네요 네 촌 요 앞에 LH 모바일이라고 있는데 한번 가서 유신 카드가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35기가 쓰는 게 7만 깁이고 자기들이 뭐 이렇게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한 만 깁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유신 카드는 8만 깁 쓰고 구매를 했고 35기가를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최대한 와이파이 잡아서 아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처에 호텔이 저 앞쪽으로 가면 있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잘 곳부터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버스터미널 근처에 방도 없고 이게 바로 앞에 있는 건데 최선인 것 같습니다 12만 깁이네요 여기 와이파이는 없는 것 같고 에어컨이 있는데 저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시원한지는 일단 좀 있어 보면 말겠죠 어.. 그러면 오늘은 좀 씻고 네 내일 아침에 8시 반에 나갈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뒤에 보이시는 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자고 이제 버스정류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기다렸다가 롱프라방버스를 타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라오스파그는 무슨 새벽 3시부터 자꾸 울어대가지고 알림마냥 시간마다 한 번씩 때문에 와 버스는 여기서 기다리면 될 것 같고 버스 기다렸다가 버스 오면 네 탑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예약할 때 보니까 VIP라고 되어 있어서 1번 버스인 줄 알았는데 이건 미니밴이네 그러니까 미니밴을 25만 끼 한 23,000원? 그 정도 주고 미니밴을 타고 루앙프라방까지 갑니다 한 12시간 넘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사람이 더 타면 복잡할 것 같고 사람이 조금 덜 타면 조금 여유롭게 갈 것 같긴 한데 일단 네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8시 반이 다 됐는데 버스가 안 오길래 아 이게 그냥 러스트 스타일이구나 했는데 아니었네요 네 그러면 일단 출발 기다렸다가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방 갔다 몇 번 봅니다 해당 하로 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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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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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정도 왔고 한 4분의 1 정도 온 것 같은데 중간에 밥을 한 번 먹으러 왔어요 밥을 한 번 먹으러 왔어요 오케이 중간에 여기서 밥을 한 번 먹는다고 합니다 막 이제 앞뒤로 투하고 난리 났습니다 미니밴이라 그런지 저는 별로 그런 게 없네요 밥을 주는 건 아니고 밥을 써먹어야 되네요 그래서 가서 먹으려고 콜라를 사왔습니다 이거는 망깁이네요 망깁 그러면 좀 쉬다가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사모 나 나 cush이 형 거 여기 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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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